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시작됐니? 시작됐어요 지금 찾고 있어 새로고침 해봐 새로고침 하면 나올 거 나왔네 벌써? 추워 아 그... 민이 형, 민이 형 여기 있어요 방송이 켜야되네 기다렸는데 실버님 좀 방문하고 있어 예수 자 그럼 인사를 아 그럼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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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를 드려볼까요? 드리겠습니다 원트림 야시아 솔로 마이킥입니다 한 사람 하나죠 이제 저추가 끝날 때마다 이제 하는 위엠 인기가요 왕으로 하는 저희가 위엠을 키죠 맞죠 그렇죠 오늘 인기가요 7로 왕으로 시켰습니다 맞아요 대박이었어요 저 오늘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와 대박이었죠 진짜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정말 뮤직비디오였어요? 진짜 네 그렇지 엄청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그냥 무대뿐만 아니라 그냥 오늘 인가거리 건물 자체가 투모로우 바이킥으로 가면 맞아요 안 그래도 감독님이 결과물을 보면 놀랄 거다라고 이제 피지민 찍을 때 너무 맞아 울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라고 얘기는 정말 너무 만족해하셨고 맞아 모두가 만족해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너 했을 때 약간 소리도 못 지르기 있어서 엥? 뭐야 너무 신경 써주셔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잖아요 인기가요 센스가 아니 녹화하고 있으면 재밌어요 맞아요 피니랑 가까님들이 너무 재밌게 놀아주세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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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마 센스를 사랑해놨어 진짜 네 그리고 또 팬데믹 이후로 뭔가 참 공부할 때 무화과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하심 이게 중요하심 사실 뮤뱅 때부터 왔죠 맞아요 정말로 오랜만에 2년 6대 5년 만에 무화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뮤뱅 때 300명 만나고 이번에도 300명 내외로 저희가 녹화를 세 번을 했었죠 맞아요 세 번을 했어요 거의 오늘 천 명 가까이 만난 건데 맞아요 다들 제가 기억했거든요 생방까지 있잖아요 매우 아파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그런 거 맞췄어요 맞아 맞아 저희도 저희도 그 세 번 녹화하고 세 번까지 하면서 진짜 정신을 잘 못 찾았는데요 무화원들은 얼마나 그 단단한 체력을 그러니까 대광이 뭐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쓸모타고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셨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말이 아침이지 아마 추석하고 하셨으면 전날 그쵸 토익을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나는 스케줄이었는데 맞아 엄청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서 너무 재밌었어요 무화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맞아요 진짜 재밌게 했어요 오늘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결과를 너무 잘하고 싶어요 사실 일정을 보고는 되게 걱정을 했는데 하는 동안에는 아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게 해가 없어요 맞아 너무 재밌었어 약간 오늘 약간 모아 저한테 좀 웃음 바이러스였어요 재밌었어요? 네 뭐 해서 이렇게 1주차는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1주차였던 것 같나요? 정말 많은 것 같았어요 네 네 여기저기서 신분이 너무 많이 쏟았어요 맞아요 진짜 사랑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컴백할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가분사에도 맞아요 저희를 좀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여기 진짜 인복이 넘쳐요 진짜로 짱 왜요? 짱 짱 짱 퀸카이가 이렇게 뭔가 좀 토속적인 말 할 때 왜 이렇게 뭔가 재밌지? 막 기가 막혀서 막 짱 이런 거 할 때마다 너무 재밌는데 14년 살아났네 14년 살아났네 한국 진짜 재밌어 우리 앞에도 14년 살아났네 한국 살아났네 그렇죠 이상하다 네 뭐 하품이 왜 이렇게 많이 많냐? 이상하다 날만해 이상하죠 저 지금 너무 걱정되는 게 저희가 대면 팬사인회가 한 1시간도 안 남았는데 네 그 저희가 지금 헤어 메이크업을 어제 했거든요 어제 어제 아침 일 시작했어요 헤어 메이크업한 지 40시간이 지나가는데 이거 걱정했어 지금 피부와 머리가 지금 상태가 괜찮을 거라고 걱정했는데 오늘 오시는 모아 분들 사진 찍으시면 보정이 예쁘게 해서 올리잖아요 지금 40시간 때 못 지우고 맞아요 못 감고 있거든요 지금 지우기가 좀 애매해서 네 계속 시간이 한 2시간씩 있어서 이제 지울 수가 없어서 맞아요 짜리다 지금 저희 만나고 좀 상태가 좋지 않아도 이해해주세요 맞아요 근데 저희도 최대한 예쁘게 그리고 나갈 거니까 그래도 40시간 메이크업 한 것 중에 지금 멤버들 이 정도 최상위 맞아요 멤버들 진짜 피부가 좋아져서 사실 피부가 뭐 나올까 봐 좀 걱정됐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내 피부가 잘 못해줘서 제 피부가 잘 못해줘서 이러고 이제 씻은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또 뭐 하나 딱 맞아요 딱 그래요 씻고 일어나면 저희가 어제 일어나서 지금까지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쵸 언제 시작 깨어있는 거죠? 지금 과연 몇 시간? 우리 지금 몇 시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모아분들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약간 지금 그런 상태여서 혹시라도 첫 데려 팬사인데 모아분들께 저희가 최선을 다 해드리지 못할까 봐 너무 고맙습니다 맞아요 저희 첫 데려 팬사여서 진짜 좀 오래오래 재밌게 신나게 하고 싶은데 너무 걱정돼요 지금 최선을 다 하겠지만 일단 어떻게는 어떻게는 진짜 그런 거 추천해드려야 할까요? 너무 즐거운 자리이고 그럼요 좋은 자리인데 파이팅 그럼요 파이팅 이걸 말하지 않았다면 절대 모를 수밖에 없도록 저희가 네 잘해버려고요 잘해버려고요 왜 이렇게 덜 약불릴 수 있겠어? 나 트펀베 할 때부터 저희 멤버들이 진짜 그래도 저는 리스펙 하는 게 저희들끼리 있으면 계속 전멸했거든요 다 같이 졸고 있고 막 말도 없고 이러는데 모아들 앞에만 가면 다들 신나고 장난치고 말 엄청 많이 하고 나도 재밌을 거예요 맞아요 모아들이니까 신나서 보기 좋더라고요 리스펙 팬사에 입장하는 모아들이 잘해버려고요 이제 정말 확실하게 우리 애들이 조금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 그냥 꼭 이해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안 그렇게 네 물론이죠 하늘아 파이팅 저 모아 앞에서 입꼬리 수평 이하로 안 떨어지는 게 표정이에요 앞에서 입고 있어 모아 앞에서 위해서라고 오늘 저기 녹화하면서 해외에서 빨리 땀 말리고 수정받고 올라와서 모아 그냥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 수정받고 있으면 제가 조금만 빨리 해주세요 말하면 화이팅하게 강태환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맞아 진짜 쟤는 쟤는 무슨 수정 안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쟤가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갔지 형이 항상 먼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냥 톡톡톡하고 약간 기다리는 거 힘드시니까 나랑 나와있어요 재밌으니까 몰라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이크도 안 나오는데 신기했어요 맞아요 마이크가 열면 다 나오는 이런 구조인가 봐요 그래서 다섯 명이 나오면 틀어주시더라고요 응 하나씩 하나씩이 안 되는 구조 만약에 나와서 틀었으면 아메에서 이런 혜델의 기술이 많이 들렸을 거예요 육성으로 소통했죠 이거 너무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엽다 진짜 연준이 형 닮은 인형이라고 인기가 돼서 대기실을 듣는데 귀여워가지고 연준이 형 닮은 인형이 틀이가 아까 이거 꼬리자 그렇게 흔들어서 연준이 형 닮았다고 해 안쪽에 닮았어요 얘 막 귀여워 이러더라 연준이 형 닮았다 닮았다 쪽지 보자마자 갑자기 꼬리를 잡더니 선풍기 들어갔어요 너무 귀여워요 안 그래도 되게 인기 많나 봐요 아까도 이제 스태프분이 계속 고양이를 보면서 푹꾹 누르시면 나요 귀여워 귀엽잖아 진짜 같아요 진짜 귀여워요 인형이 그러니까 어떠셨으면 막 계속 이러시고 막 귀엽다고 그럼 진짜 귀여워 아 몰라 몰라 계속 뭐라도 이제 만져야 되나 속이 신나고 갑자기 막 이러시고 막 좋아요 좋아요 또 저희가 그게 있죠 저희 이번에 DBGB 챌린지 할 거예요 맞아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핫해요 엄청 핫해요 핫해 왜요? 핫해요 핫해 저한테 많은 분들이 또 영상 올려주시기도 하고 맞아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 진짜 다 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어제만 해도 한 사람 많지 않았어요? 진짜 맞아요 어제 올라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희애랑 누나랑 같이 챌린지에 얼마나 많이 고맙더라 회사에서 하기도 했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제시 누나랑 같이 했었는데 맞아요 제시 누나 제시 누나 제시 누나가 진짜 일생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춤 참은 적 오래 봤다고 맞아요 진짜 열심히 배워도 많이 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딱 끝나고 한 30분 있다가 제시 누나한테 문자 받거든요 수빈아 나 모가지 부러진 것 같아 네 수빈아 수빈아 왔어요 아침에 오마이넥 이러고 나 스티치 하셔야 돼요 이거 목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웃긴다 춘아 움직이면 큰일 나 진짜 어제 가르쳐드리는 데 막 하여 원, 투 뚝뚝뚝 너무 웃기네 진짜 열심히 연습하나 맞아요 너무 감사하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스 같은 거 내려다가도 GVG 챌린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는 게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습니다 걱정되긴 했어요 많이도가 좀 있을까 봐 네 근데 잘 따라주셔야 돼요 잘 따라주셔야 돼요 네 그래도 수빈아보다는 많이도 쉽죠? 네 수빈아는 진짜 수빈아는 수빈아는 챌린지를 만들 춤이 아니긴 해서 저희가 아직 그때까지는 그런 노하우나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그게 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건 시행착오였지 그쵸 넌 바쁘게 그럼 2보호찬진을 위해 1보호찬진을 위해 1보호찬진을 위해 그럼 그럼 이런 느낌이지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GVG 챌린지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뭔가 농구구는 처럼 잘 된다 나 혹시 어떻게나 보고 있어? 그냥 나도 나도 사실 조금 더 많이 해봐 한번 해봐 상탈이 지금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 아주 잘 나와요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실물로 보면 다 얼굴 괜찮아요 멤버들이 부를 틈 없이 계속 춤을 추니까 남긴 해요 이건 좀 많아서 어 이건 좋아 붙잡았어요 냉장고 얘기 한번 해달라는데요? 여러분 그럼요 냉장고 영상 올린 거 영상 올린 거 봤지 나 보자마자 휴닝이한테 말했고 네 저는 저희가 냉장고를 따로 이제 구하려고 해봤는데 상업용 냉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된 거 다 뺐죠 다 뺐죠 다 뺐죠 그래서 냉장고에 좀 뭐가 많았어요 생각보다 맞아 근데 다 해체가 되는 냉장고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체해서 이제 연준이 형 펭귄 주고 연준이 형이 또 흥쾌히 여름 착장으로 나타났고 네 저는 이제 이상 입고 아 좀 더 여름 착장으로 입자 해서는 입고 아 내가 펭귄 들고 오니까 야 괜찮다 괜찮다 하고 아 아이스크림까지 먹자 아이스크림까지 먹자 원래 바지도 수영복 바지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너무... 내 수영복 바지였는데 너무 짧아서 그 춤이 좀 있어서 네 그냥 추운 바지만 입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흥쾌히 가서 휴닝이한테 야 이거 재밌더라 이러면서 딱 냉장고를 열었는데 엄청 뭐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다 뺐냐고 근데 난 너무 부딪쳤다 사실 말도 안 되잖아 그냥 말도 안 되는 복량이잖아 그렇지 근데 혜정은 아닐까 그냥 저녁도 해보고 싶은 거 그럼 이거 누가 해봐 우리가 처음이야 야 누가 냉장고 사람 넣은 거 우리 밖에 안 한다고 그래 우리 밖에 안 한다고 다음은 다음은 복량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네 저 흥민한 댓글 봤는데 네 시민아 나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원드림하고 오른손이 위로가게 하는지 왼손이 위로가게 하는지 오른손일걸? 오른손일걸? 나 오른손인데 오른손이 위로가 오른손이 위로가 오늘 절해진 건 아닌데 저도 오른손이 위로가 원하고 이게 내려오면서 저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서 그랬나 보다 다 오른손이 위로가요? 네 오른손이 나 오른손이 위로가 형 왼손이네 형 왼손이네 이 형은 엇갈렸는데 아니 윤준이 엇갈렸는데 진짜 이렇게 했어 연준이 형 던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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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기하다 난 다 아니고 어떻게 엇갈리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네 근데 이렇게 해야지 뭔가 딱 걸린다 역시 춤추는 사람이 다른 건가? 그럼 이걸 결국인데 신기하다 근데 저도 연준이 형 마음 잘 이해하는 게 저도 좀 걸린다 이게 댄스 라인들끼리 조금 그러니까 댄스 라인 이해는 간다 나도 이렇게 걸리나 보네 나도 걸리나 보네 야 걸리나 보네 역시 요즘에는 원드림 타임이 더 빠르고 핸드 쥐고 있고 이러니까 맞아요 여기 있어요 맞아 맞아 나도 핸드기 없잖아 네 또 저희가 인간극장도 찍었었잖아요 저희 진짜 뭐 많이 찍었어요 여러분 지금 깜빡 완전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큰일 났어요 완전 파동입니다 파동이에요 저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인간극장 그거 나와가지고 그 방시혁 피디님 이거 있잖아요 했는데 제가 방시혁이랑 피디님을 조금 띄워서 말했거든요 그래서 대본 그 밑에 자막도 방시혁 바로 피디님이 이게 천천히 나오는데 피디님이 새벽 3시에 저희가 녹화하고 이제 조금 쉬고 있는데 카톡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캡처했어 캡처한 내용이 방시혁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 사진이 안 되어있고 피디님 이거 정말 오해다 라는 디디가 방해 보고 이제 이게 개인의 이견입니다 저희랑 전혀 없죠 상관은 진짜 진짜 저희는 모르는 일인데 저희는 모르는 일 그래서 시험에 그 네 개를 보냈는데 첫 번째 사진이 방시혁이었고 두 번째 사진이 이제 쉬게 해달라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이 그 고기랑 뭐 이제 다른 고기에 이게 안 들어온다 이 사진 두 개였는데 고기는 승인 받았어요 고기는 받았어요 고기는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길래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능을 통해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시험님 그럼 이번 사진과 같은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했었다 재밌어서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시험님 시험님 보고 계셨죠 진짜 모니터링 다 하셨어요 친구보다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지금도 보고 계실 수도 있어 사실 먼저 나온 게 저희가 찬다 찬다가 우리 고기 먹자고 또 말해보자 이래서 저희끼리 먼저 약간 또 드렸거든요 고기 먹자고 싶어요 고기 먹자고 싶어요 시험님이라고 그 말 하면서 이제 또 가다고 먹을 때 나는 대화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런 이렇게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진짜 편안한 분위기 진짜 좋은 근데 그냥 그냥 식사자리 같아요 네 아주 좋아요 너무 귀여웠던 게 의전팀 분들이 다들 인강독장을 보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나왔다고 모니터링 해야죠 자기 나왔다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사랑하라고 유튜브에 나왔다고 인기하다 그거 하시더니 녹화 딱 끝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여기 나오나 하는 거 아니네요 이렇게 카메라를 보니까 울렁 챙기고 맞아 멤버들 대답하다 지금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다 봤어 진짜 귀여우죠 귀여워 대박인데요 어떤 게 대답이야 땡스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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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한번 같이 봐주세요 네 진짜 우리 또 뭐 했지 우리 또 뭐 했지 우리 또 뭐 했지 우리 또 뭐 했지 많이 했지 우리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근데 예고 예고로는 돌들이 침묵 맞다 그 뭐지? 우리 대니서 그 춤 원더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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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원더키포인데 카메라 구속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엄청 멋있어요 왓다리 왓다리 멋있더라고요 로봇함 같은 느낌 그걸 주는 건데 로봇함 같은 느낌 로봇함 같은 느낌 휴머남이에요 휴머남 진짜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지미집 있잖아요 지미집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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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네 진짜 보고 우와 되게 먼저 화물이 어떻게 떠오르러 안 나왔을걸? 그런가? 아직까지 그래도 내가 끊은 것 같아 진짜 대박이었어요 또 뭐 있지? 뭐 이렇게 있나? 뭐가 있지? 거칠어도 말이야 거칠어도 말이야 거칠어도 말이야 거칠어도 말이야 그것도 되게 즐겁게 촬영했어요 그거 방송국이 아예 나왔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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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만 나왔어요 뭐 아직 거기에 왔네요 맞아요 침묵도 있고 예고편에 연준이 형이 저의 노래에다가 물 붓는 거라서 진짜 청하 방송이라서 아무도 안 했지만 진짜 기분이 어쩌나 배웠는지 미스트 내가 분명히 물 굳이 하지 말자 했는데 굳이 굳이 꾸역꾸역 물 하겠다고 해서 물 머금고 나서는 차갑진 너무 뜨겁시다던데 애매한 걸 먹은 거예요 진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미스트 화려 미스트네 대박인데요 그러게 지금 타이밍에 저녁은 먹었을 때인가? 먹었을 때 밥만 정도 많이 드실 시간이지 그렇지 여기 먹었겠네 햇사에 오신 분들은 드셨을려나? 뭐라도 먹고 싶지 않을까? 그런가? 물어보면 되지 뭐 그렇지 이따 물어보시고 그러자 지아빈 안 먹고 왔을 때 항상 물어보면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너 학부 진짜 열심히 한다 입이 찢어질 것 같은데 한 번 할 때 이제 그래야지 나도 그렇게 하고 그래야지 한 거 같지 봐 맞아 근데 나 진짜 내 쪽 학부 마스터 돼가지고 결국은 그랬어 근데 저 너무 그게 눈치채시는 분들이 좀 신기해 내 쪽 컴백쇼 찍으면서 트라스폰 데뷔 우리 마이크 들고 했었잖아 마이크 들고 하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 파트 끝나버렸고 뭐요? 내 쪽 학부모 했거든 근데 제작진들이 오셔가지고 피니쉬 잠깐 내 쪽 학부모 했죠 이러면서 내 쪽 학부모 해가지고 다 다 보여 그래요 보이지 강철 진짜 이렇게 머리 한 번 부풀었다가 맞아 미세한 무빅이 있다고 특히 보컬생들이 뭐 잘 개최 진짜 취향하게 했는데 맞아 보컬생들 다 알아 보컬생들 다 알아 이렇게들 꼭 보고 계세요 맞아 여기 보고 계세요 돌아다니는 거 지금 범규 너무 잘생겼어 잘생겼어 철회할 기회가 있겠어 앵크박어 앵크박어 대박인데? 이야 뭐 한 댓글 두 개 정도 있고 한번 포토타임 가져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도 이제 센사이너를 준비하러 가야 돼요 준비하러 가야 되니까 칫솔 버렸어요? 벤 씨? 아니요 뭐 쓰고 쓰고 그냥 쓰고 있는데 뭐야? 그래 엄마 그거 한 달 전이야 야 오래 됐어 헤라야 그거 알기 좋은데 어떤 거죠? 진짜 오래 쓰면 안 좋다 그랬어 엄마가 바꿀 때 됐긴 했어 그냥 그거 버텀만 아니라 이제 바꿔야 돼 바꿔야지 오늘 원래 가서 진짜 바꿔야 돼 그러자 규현이가 드라이브 말렸던 게 뭐 그러니까 아니 완전 파 문제 뭐냐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 드라이브가 그런 거 아니야 진짜로 안 들키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진짜 웃기네 또 읽었어 GBGB 챌린지 및 뱅 PD 저거 진짜 말 안 들었어 진짜 말 안 들었어? 근데 진짜 잘 추셔 근데 진짜 잘 추셔 잘하실 거 같아 진짜 잘 추셔 그 소문에 의하면 진짜 그 퍼디팀 분들이 막 춤을 보고 잘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잘 추시네요 그 님스랑 확실하다고 그 퍼디팀 저희 선생님이랑 회의하러 들어가면 핀이 막 이러고 계신데 막 이러면서 따라주면서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현란한 거 네 한 가지 했으셔 뭐 언젠가는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말고 한번 해주세요 비가 그렇습니다 따로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뭐 한번 포토타임을 가져 보도록 좋습니다 다시 시작해볼까요 호주는 뭘로 할까요? 굿보위랑 빳보위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네 그럼 시작 태형아 굿보위이라고 해서 다 진부하게 이런 거 하진 않겠지? 나 진부하게 하면 뻔하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진부하게 괜찮아요 전 진부하잖아 그렇게 나도 진부해 나도 진부해? 사실 나도 역시 클래식이지 그럼 아직까지 네 빳보위 빳보위 네 태형아 굿보위 나 무슨 이뻐다 진짜 좀 창의적으로 가자 진짜 더 왜 그러냐 다 진부한 걸로 태형아는 다른 거 했어 그래요? 그랬어 역시 압행이잖아 알겠지 연준이 분리 같은데요 잘했어 나 올해 바람도 중량 똑같지 형 있으면 얘기해줘야 해 약간 아니야 그거는 은지원 선배님이 다 똑같아 맞아 코코롱 날 은지원 선배님 코코롱 날 코코롱 날 코코롱 날 진짜 똑같아 비슷하네 코코롱 비슷하네 비슷하네 코코롱 비슷하네 나 사촌 덕분에 코코롱 타요 이런 거 다 봐가지고 재밌게 나왔어 근데 갑자기 나는 뭐 약간 포켓몬 파츠리스인가? 그 다람쥐 전집된 거? 응 뭐 파츠리스 잘 나왔어 아니에요 태형이 닮은 거 있거든? 모자피 모자피 그 포켓몬에서도 아니고 그 옛날 그 만한쥐 문자 같은 그 핑크색 공료라 핑크색 공룡 있어 몰라 핑크색 공룡? 나는 차단식 이미 갖고 왔어 근데 저 진짜 망나님 닮는 거 같지 않아요? 자꾸 망나님 닮은 거 같지 않아요? 자꾸 망나님 닮은 거 같지 않아요? 난 망나님 안 닮았어 난 그냥 망나님 안 닮았어 아니 망나님 아니면 그 누워 알죠? 그냥 망나님이라는 의견을 낳았어 그냥 망나님이라는 의견을 낳았어 망나님? 누구야? 망나님 아니 생각만 하면 진짜 망나님은 저 보여줄게 누워가 뭐야? 누워? 그게 진대풍이 됐어 진대풍이 됐어 이렇게 닮았다 누구 닮았죠? 누구 좀 닮았어 질뻑이 닮았는데 또 누웠어 또 누웠어 형 웃으면 살짝 또 누웠어 표정이 비슷해 너 롱슨 닮았어 형 꼬마가 그렇게 닮았어 난 뭐 닮았어 형 무주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또 패터리가 있으니까 오케이 뭐하다 보니까 또 힘 나겠다 그럼요 뭐하러 충전하는 거지 뭐하러 이제 모처리 모처 충전하러 갈게요 그럼 이방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다음 주에 또 기대해주세요 다음 주에 또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많이 사랑하셨Then agine